랑동 루시용 지방 시장에는 랑동 루시용 지방에서 생산하는 온갖 채소와 과일들이 풍성하게 쌓여있다 토마토 종류만도 20가지가 넘는다 상인들의 빠른 손놀림으로 분주한 해산물 코너 지중해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그득하다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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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한켠에 있는 가게에선 호떡처럼 생긴 먹거리를 팔고 있었다 티엘이라고 불리는 세트만의 특산품이란다 인터봉ards 스파이더 스파이더 창 rescind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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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crafts 간식이라고 한다.